20일 시청 다산홀에서 위듀, 우리들의 행진이라는 슬로건으로 제38회 장애인의 날 기념식이 개최됐습니다. 매년 4월 20일인 장애인의 날은 장애인에 대한 이해를 돕고 장애인의 재활 의혹을 고취하기 위해 제정된 법정기념일로 장애인 복지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을 도모하고자 남양주시 장애인 복지관 주관으로 마련됐는데요. 기념식은 축하공연과 장애인 인권 헌장 낭독, 표창 및 축사로 진행됐으며 특히 축하공연으로 시립 호평 어린이집 원생들의 합창과 더불어 이서구 시장, 참석내빈, 13개 장애인 단체장이 함께하는 무대를 선보여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남양주시는 장애인들의 복지를 위해 장애인 복지관 추가 건립을 계획하고 있고 장애가 장애가 되지 않는 도시를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는 만큼 이번 기념식을 통해 모두가 화합하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